그 때 애아버지가 저한테 아주 내놓고 얘기하대요. 다른 여자와 함께 일본 유학을 간다구요. 그러니 기다리지 말라는 거였어요. 애아버지가 그 여자 사진을 내놓는데 보니까 제 학교 후배되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충동이 바로 이거구나 생각했었지요. 앞이 캄캄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은하를 들쳤고 뱀내 강으로 갔어요. 그때 헛구역질이 났는데 그게 바로 덕수를 뱀 첫 입덧이었거든요. 그 입덧이 아주 조금 뒤에만 닿더라도 덕수는 세상 구경을 못하고 말았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전상국 작가님의 단편소설 술래 눈뜨다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전상국 작가님은 1963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의 단편 동행이 당선되어 등단했습니다. 현대문학상, 한국문학작가상, 대한민국문학상, 동인문학상, 윤동주문학상, 김유정문학상, 한국문학상, 후광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술래 눈뜨다. 전상국 평산에서 남천읍으로 뻗은 시오리길 신장로는 늦봄의 따가운 햇볕 속에 조는 듯 누워있었다. 간밤 한 차례 내린 비로 길 바닥이 조금씩 패어 나가긴 했어도 워낙 자동차가 드물고 인적이 없는 길이라 길 바닥에 땡이, 질경이 등 잡초가 듬성듬성 돋아나 있는 형편이었다. 좋은 날씨였다. 멀고 가까운 산들이 그 나름의 우영을 떨치며 역시 간밤에 비에 씻긴 탓인가 한결 선연하고 쾌적한 빛깔로 다가섰다. 아직 산 그늘에 잠긴 골짜기는 빠진 편 산 빛 아래 쏟아져 내린 햇빛의 반사로 더욱 검푸른 빛깔을 띄었다. 그 좌우록한 산 끈을 속에서 뻐꾸기 한 쌍이 솟구치듯 날아올랐다간 다시 그 숲속으로 까불아져 내렸다. 그러고 보니 산 속이 온통 새 소리로 왁자했다. 어디쯤 새 배라도 떴단 말인가. 누나와 나는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쳐들었다. 와! 매봐라! 내가 소리쳤다. 누나도 그것을 본 양 자지러지는 소리를 냈다. 쩡쩡 해맑은 하늘에 송굴매 한 마리가 유유히 그러나 이미 표적을 겨냥한 음엄스러운 날개를 쫙 편 채 산 그늘 위를 몇 바퀴 선해하는가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고꾸라지듯 숲속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러자 오히려 그처럼 왁자하던 산 새들이 숨을 죽여버렸다. 누나야! 우리 내기하자! 누나는 새매가 고꾸라지듯 내려꽂힌 숲속만 쳐다보면서 겁먹은 표정으로 어깨를 동그랗게 오므리고 있다가 내가 뒤에서 등을 치자 화들짝 놀랐다. 옌? 누나는 검정 치마에 우갱 저고리를 가뿐하게 받쳐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발이었다. 누나가 싫다는 걸 어머니가 굳이 그렇게 해버렸다. 그 치렁치렁한 머리채를 잘라내던 날 누나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오래오래 울었다. 누나 또래의 여자애들이 단발을 한 것을 나는 어디에서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렇게 했다. 누나를 실제 나이보다 앳돼게 보이려 했던 것이다. 사실 깡뚱 잘라버린 머리 밑이 하얗게 드러난 누나의 갸름한 얼굴은 열두 살 누나의 나이보다 한결 어려 보였다. 누나야 우리 눈 감고 누가 많이 걸어가나 내기하자. 나는 고집스럽게 누나를 졸라댔다. 신장로를 그냥 타박타박 걷기가 단조롭다고 느낀 때문이다. 싫다. 난 눈 감으면 어지러워서 그런 거 안 할래. 그래도 하자. 싫태도? 눈 감고 걷다가 저 아래로 굴러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재미있잖아. 안 떨어지려면 저쪽으로 천천히 가면 될 건데. 그러면 내가 지잖아. 누나는 두어 걸음 앞서 내 다르며 싫다는 몸짓을 했다. 누나는 무언가 다른 생각에 곰곰 잠겨들려고만 했다. 겁쟁이! 안 해도 좋아. 그러면 나 혼자 할 거야. 나는 눈을 꼭 감은 채 두 팔을 과장스럽게 내두르며 걸었다. 얘, 덕수야. 그걸로 가면 위험하다니까? 누나는 기겁을 하면서 눈을 감고 씽씽 내닿는 내 적삼 등 가죽을 잡는다. 나는 누나의 손길을 짐짓 뿌리치며 더욱 과장스러운 몸짓으로 내다랐다. 신장로에 움푹 팬 곳을 헛디뎌 허청 몸 중심을 잃을 뻔했다. 그러나 나는 고집스레 눈을 뜨지 않았다. 눈을 감고 있으려니 문득 마을에서 아이들과 술래잡기 놀이를 하던 생각이 났다. 저녁이었다. 내가 술래였고 다른 아이들은 저마다 숨을 곳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다. 나는 우리가 방을 빌려 사는 집 헛간 기둥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다. 술래는 기둥에 이마를 댄 채 눈을 떠서도 뒤를 돌아다 보아서는 안 된다. 하나, 둘, 셋, 넷. 큰 소리로 숫자를 세워야 아이들이 어디 가까운데 숨어도 그 기척을 알 수가 없는 법이다. 나는 그대로 했다. 그래도 나는 먼데 가까운데 있는 아이들을 잘도 찾아냈다. 그러나 나머지 한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방을 얻어 사는 집 주인 아들이었다. 나보다 한두 살 우였다. 장독대도 가보았고, 잿간에도 부엌에도, 쌀인문박, 콩다까리 속도 뒤져보았지만 그 애는 없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아이들이 손뼉을 치며 숨바꼭질의 흥을 돋구었고 나는 약이 바싹 올랐다. 꽤 오래 찾아 헤매다가 나는 무심코 그 애 내 안방문을 열어보았다. 어이없는 일이었다. 그 애가 자기네 집 식구들 틈에 끼어 저녁을 먹고 있었다. 내 눈과 마주친 그 애가 퉁명스레 내 질렀던 것이다. 이 새끼야, 나 숨바꼭질 안 해. 그것은 내가 처음으로 맛본 배신이었다. 덕수야, 너 정말 큰일 나려고 그러는구나. 누나가 짐짓 안팡진 소리로 꾸짖는다. 큰일 나면 어때? 난 떨어져도 좋아. 죽는데도? 죽어도 좋아. 나는 더 자포자기한 발걸음을 했다. 덕수야, 너 지금 눈뜨고 걷는 거지? 누나가 내 곁으로 따라붙으며 내 얼굴을 살피는 기색이었다. 나는 더욱 눈을 지질러 감았다. 너 어디까지 그러고 갈 거니? 남천까지. 남천 애들이 장님이라고 놀린다? 난 장님이야, 누나. 누나가 피슬피슬 웃는 소리가 들렸다. 너 장님 되면 아버지도 못 볼 텐데? 못 봐도 좋아. 정말이니? 그래, 정말이야. 난 아버지 같은 거 안 봐도 돼. 얘가? 그럼 지금 무엇하러 남천을 가는 거니? 어머니가 갔다 오랬으니까 그냥 가는 거지. 아까 약속은 어떡할 거고? 난 몰라. 나는 더욱 기세 좋게 핑핑 때 달았다. 아버지 같은 거 안 봐도 좋았다. 내가 더 어렸을 적의 아버지는 그냥 무서운 존재였다. 그리고 조금 철들기 시작한 지금은 아버지 같은 건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였다. 어머니가 그러한 내 태도를 꾸짖고 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우습게 보려는 나 때문에 무척이나 속이 상한 것 같았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서 불손한 언사를 하는 걸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나는 그 때문에 여러 번 종아리를 맞았다. 덕수야, 너 지금 누구하고 내기를 하는 거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침을 찌익 내뱉었을 뿐이다. 그 자식이 자꾸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다. 숨바꼭질 하다가 천연석스럽게 밥을 먹고 앉았던 그 자식의 뻔뻔스러움. 어쩌면 우리는 이번에도 또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서 그냥 돌아오는지 모른다. 누나가 좀 전에 제안한 그런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를 만나다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말이다. 우리는 지금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재를 확인하러 가는 것뿐이다. 어머니가 확인한 것을 다시 우리들에게 확인시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덕수야, 혼자서 하는 내기가 어딨니? 누나가 눈 감고 내닿는 내 등허리를 닫아봐 지며 채근거린다. 그럼 누나도 눈 감고 걸어. 눈 안 감고도 내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아직도 눈을 감은 채 누나 쪽으로 몸을 돌린다. 실상은 반쯤 눈을 떠 띄다시피 걷느라 얼굴이 밝아게 상기된 누나의 얼굴을 보았다. 눈 떠봐. 이렇게 하는 거야? 누나가 고개를 뒤로 발딱 젖혀 하늘을 쳐다보며 천천히 걷는다. 걸음이 몹시 불안정스럽다. 그까짓 거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누나처럼 고개를 젖히고 하늘을 쳐다본다. 감았던 눈에 쩡쩡 맑은 하늘이 너무나 시리다. 어지럽다. 걸음이 사뭇 느리고 허청거린다. 힘들지? 누나가 아직 고개를 젖힌 채 묻는다. 힘 안 들어. 덕수야, 가만히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에도 땅처럼 길이 있다. 그걸 보면서 걸어야 해. 나는 걸음을 멈추며 누나가 말한 하늘의 길을 찾는다. 칫, 길이 어딨어? 있다. 아버지랑 어머니 얼굴을 하늘에 떠올리면 거기 길이 보여. 칫, 누나 엉터리. 덕수야, 그렇게 해봐. 정말인걸? 나는 고개를 젖힌 채 힐끗 누나를 견눈질했다. 누나는 열심히 했다. 정말 하늘에 있는 무엇을 보고 있는 것처럼 경건한 얼굴 표정이었다. 어머니, 다녀오겠어요? 누나는 어머니한테 언제나 공손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들려줄 때면 몸을 단정히 하고 엄숙한 자세로 열심히 들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군요. 누나는 그처럼 어머니의 말 중간에 감탄어린 말을 껴덕곤 했다. 누나는 그런 면에서 나이에 비해 퍽 조숙한 편이었다. 아이고, 어지러워. 누나가 먼저 고개를 내렸다. 누나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베어 나와 있었다. 난 안 어지러워. 나는 힐끗 누나의 이마를 훔쳐본 다음 다시 고개를 젖힌 채 먼저 자세대로 걷기 시작했다. 덕수야, 이제 그만해라. 내가 졌다. 난 너 모르게 두 번씩이나 땅을 봤거든. 난 한 번도 안 봤어. 그래, 네가 이긴 거야. 누나는 언제나 그랬다. 내 비위를 단 한 번도 거슬러 본 적이 없었다. 모든 걸 나한테 양보했다. 어머니를 그대로 빼 닮은 것이다. 그러나 누나는 어머니와 달랐다. 결국 이기는 것은 누나였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지레 뒤로 뻘찍이 물러서서 영원히 패배한 꼴로 주저앉는 편이라면 누나는 물러서는 척하면서 실상은 남보다 앞에 나가 버티고 서 있는 것이었다. 그것이 항상 나를 약오르게 했다. 하늘에 두 줄의 하늘길이 보인다든가 나 모르게 두 번씩이나 땅을 봤다고 고백하는 따위.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으며 사실은 누나보다 더 많이 땅을 내려다 보았던 것이다. 덕수야, 내 말대로 기차를 타고 갈 걸 그랬지? 멀찍이 건너다 보이는 산비탈 경의선 철길로 칙칙폭폭 수증기를 뿜어대며 그림처럼 내닿고 있는 기차는 고작 세 칸의 객실을 매달고 있어 뭉퉁하게 잘려나간 벌레처럼 앙증스럽게 보였다. 집을 나올 때 불과 한 정거장인 거리지만 우리들은 기차를 타기로 했었던 것이다. 누가 기차에서 아무개집 애들이 아니냐고 묻거든 아니라고 잡아떼야 한다. 어머니는 언제나 그런 탕부를 했다. 그것은 탕부가 아니라 협박이었다. 다 남들이 느더를 알아보면 안 좋아서 그러는 거다. 매사 조심해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어머니는 사람들을 겁내고 있었다. 밖에 나갈 때면 수건을 깊숙이 눌러쓰고 그 행색을 일부러 남노하게 했다. 막상 아버지가 보아도 못 알아볼 그런 행색이었다. 고향을 떠나면서부터 어머니는 그처럼 남의 눈을 피했다. 우리 세 식구가 태오리를 뜬 것은 해방 그 이듬의 여름이었다. 팔에 붉은 헝겊을 두른 사람들이 탑골 할아버지 집을 빼앗을 즈음이었다. 우리들은 탑골의 그 집을 할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다리를 저어는 삼촌과 우리 집에 단 하나뿐이었던 고모는 이제 그 마당 넓은 탑골 교화집에서 살 수가 없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놈들이. 할아버지의 눈을 사람들이 다 빼앗았다고 했다. 몇 달 만에 모습을 나타낸 아버지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했다는 것이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할아버지는 식음을 끊고 누워버렸다. 그때 나는 다섯 살이었다.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커다란 일이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있다고 막연히 생각했을 뿐이다. 나보다 두 살 우였던 누나는 그래도 일의 낌새를 안양 겁먹은 얼굴로 어른들을 피해 다녔다. 아버지를 피해 후원 별채 옆 장독대 뒤에 숨은 어머니가 눈물을 떨굴 때면 누나도 따라오는 모양이었다. 아가 어쩔 수 없구나. 며칠 만이라도 애들 애가에 가 있어야겠다. 할아버지가 머리에 수건을 통인 채 다 죽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는 그 며칠 사이에 팍싹 늙어버렸던 것이다. 아버님 어머니는 울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가 소리내어 우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어깨를 들먹여 흐느끼지도 않았다. 그냥 몸 자세를 단정히 하고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떨구었을 뿐이다. 사돈땡내도 난가가 안 됐겠느냐만은 그래도 얘보다야 편하지 않겠느냐. 어머니가 구개를 들었다. 그리고 또랑또랑한 말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이제 부촌엔 안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 그대로 있겠다는 게냐. 그 미친 것이 마음 바로잡기 전에야 내가 편히 지낼 때가 못되는 거구먼 서두. 아버지가 어머니를 쫓아내던 것은 그의 폼이었다. 어머니의 장롱이며 화장대가 부촌으로 실려갔다. 아버지가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머니의 세간사리들을 마당에 가득 쌓아놓았다.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내 어린 눈에도 아버지는 무척 침착해 보였다. 사람들을 시켜 그런 일을 해야 되면서도 어머니를 향해 단 한 마디 입도 떼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고함을 질러대도 아버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자기 할 일을 다 해내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집 대문 앞에 모여선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말소리 속에서 나는 몇 마디를 기억한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의 말소리였다. 저 사람 저 젤 다 어떻게 받으려고 저러는가 모르겠네. 다른 소리가 그 말을 받고 있었다. 저쯤 됐을 때야 저 사람 말대로 뭔 일이 있긴 있었을 걸세. 그러지 않고서야 원. 이런 욕실을 일은 뭔 일. 딴 여자 들어앉히려고 소방 놓는 거요. 이유 없이 쫓겨날 여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쫓아내려고 했을 때야 그만한 트집 못 잡았겠나. 두 사람 다 높은 공부한 사람들이요? 어린 기억 속이지만 나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큰 소리로 말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다. 아버지가 뭔가 어머니한테 주장하려고 들 때면 어머니는 잠자코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어떻든 그의 봄 어머니는 우리들 둘을 데리고 부촌리 애갓집으로 향했다. 그때도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설득했던 것이다. 아버지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 잠깐만 가 있으란 거였다. 어머니는 그때 혼자서 가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굳이 우리 남매를 동행시켰다. 애들 데리고 바람이나 쐬고 오란 거다. 어머니는 날이 어둡기를 기다려 우리 남매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할아버지와 삼촌들의 배웅을 받으며 휘휘 집을 둘러보는 어머니의 눈에 눈물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 고모가 함께 가겠다고 나섰다. 할아버지의 뜻이기도 했다. 고모가 다섯 살이나 된다를 들춰벗었다. 어머니의 손에서 띠를 빼앗아 그것으로 휘휘 내 궁둥이를 감싸 동여맨 다음 부쩍 축혀올렸다. 그러나 어머니는 박수고개를 오르기 전 고모와 저만큼 멀어져서 서로 손을 맞잡고 오래오래 얘기했다. 나는 고모의 등에서 내려 누나와 함께 박수고개 밑으로 흐르는 뱀 내 강물을 내려다 보고 있었다. 초저녁부터 떠오른 달빛에 뱀 내 강물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은하하고 덕수는 고모를 따라 집에 가 있거라. 어머니가 우리들 뒤에 와 있었다. 내 애가 댁에 갔다가 두 밤만 자고 올게다. 어머니는 우리 남매의 손을 하나씩 잡았다. 그 손이 그렇게 찰 수가 없었다. 나는 어머니를 떨어지는 것이 싫었다. 그래서 징징 울었다. 어머니가 내 몸을 가만히 품속에 품었다가 금세 풀었다. 그때 나는 어머니의 눈에 그렁그렁 갠 눈물을 보았다. 누나와 나는 고모의 손에 끌려 탑골로 돌아오고 있었다. 우리들은 달빛 속 희끄무레한 어머니의 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자꾸자꾸 돌아다 보았다. 내가 소리내어 울었을 것이다. 뭔가 아득한 절망 같은 것이 온몸을 휩쌌다. 이민 갔냐? 우리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탑골과 비석거리로 들어가는 삼거리길 한가운데 바위가 하나 있었다. 바로 그 바위 위에 할아버지가 서 있었던 것이다. 그래, 잘했다. 니놈들이 전부 가면 이 할애비가 무언 재미에 살겠느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다른 때와 달리 축축하게 가라앉은 것이었다. 고모가 계속 울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자, 덕수는 할아버지가 업고 가야 하겠다. 할아버지가 그 덮적한 등을 내게 돌려댔다. 내가 거기 덥석 얹혔다. 그 순간이었다. 고모가 훌쩍이던 울음을 딱 그치며 화들짝 놀라는 것 같았다. 고모의 따느린 머리채 끝에 댕기꼬리가 허리춤에서 덜렁 움직였다. 은하야, 너 띠 못 봤니? 고모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등에서 고모의 무엇에 놀란 듯한 얼굴이 어머니가 넘어갔을 박수고개 쪽으로 향한 걸 보았다. 훗날 나는 어머니를 살려낸 것이 댕기꼬랑이를 길게 늘어뜨렸던 그 고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 삼거리까지 어머니를 배웅 나왔던 할아버지가 내게 그 등을 돌려 나를 업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때 고모는 나를 업었던 띠가 없어진 걸 알아냈던 것이다. 그 해 가을 토지 개혁인가 하는 일로 할아버지네 집이 쑥밭이 되자 우리 세 식구가 부촌 애갓집으로 떠나갈 때도 할아버지는 머리에 수건을 통여맨 채 그 삼거리까지 배웅을 따왔던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날 첫 번째 쫓겨날 때처럼 박수고개 초입에서 우리 남매를 되돌려 보내지 않았다. 그렇다고 우리 세 식구가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부촌 애갓집으로 간 것도 아니었다. 이미 빨간 딱지가 붙은 할아버지의 그 집을 떠나기 전 어머니는 할아버지한테 말했던 것이다. 아버님, 애들과 함께 애아범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를 추적하는 우리 세 식구의 떠돌이 생활은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기차에는 각 저 사람들이 다 타고 있단다. 우리들이 남천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올 때 어머니는 또 한 번 주의를 주었다. 우리들이 기차 타기를 포기하기를 바라서였는지도 모른다. 기차 안 타면 안 갈 거야. 나는 기차를 타고 싶었다. 남천읍까지 한 정거장을 가는 게 아니라 사방이 산으로 꽉 막혀 도가니처럼 우묵한 이 평산을 훌훌 벗어나 한없이 떠나고 싶었는지 모른다. 평산에 이사 온 지 겨우 3개월 남짓했지만 나는 평산이 그렇게 싫을 수 없었다. 먼저 살던 동네의 애들 얼굴만 자꾸 떠올랐다. 어쩌면 숨바꼭질을 하다가 밥상을 끼고 앉아 숨바꼭질 안 한다고 하던 그 주인집 애가 그처럼 미웠는지도 모른다. 여기서 사월이 밖에 안 되니까 걸어서 가도 얼마 안 걸릴 텐데. 역으로 나가는 길에 누나가 말했다. 그러나 또 엉뚱같이 말하기도 했다. 타고 싶으면 타고 가도 좋아. 기차를 처음 타는 애들한텐 그게 얼마나 신기하다고. 그랬다. 우리들이 고향 이천면을 떠나 평강역까지 오는데 꼬박 이틀이 걸렸다. 평강역에 이르렀을 때는 고향 떠나 객지에 왔다는 두려움보다 기차를 처음 탄다는 흥분으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막상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는 미지의 세계를 간다는 두려움으로 가슴이 달달 떨렸다. 어머니와 누나의 얼굴에 나타난 그 침울한 그늘이 내게 형언하기 어려운 슬픔을 안겨주었다. 아버지가 안변이란 데에 계신단다. 우린 지금 거길 가는 길이야. 우리 세 식구의 희망이며 표적이었다. 고향을 떠나면서부터 어머니는 아버지의 행선지만을 수소문했다. 어린 나에게는 어머니의 그러한 침념이 불가사의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당신을 버린 지하비를 그토록 찾아내야 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너희들 아버지는 훌륭하신 분이란다. 아버지가 일본에서 돌아오기 전부터 우리 남매는 그 말이 귀에 못 박히도록 들었다. 그때 누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잘 기억해내지 못했다. 더구나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일본으로 건너간 아버지는 내게 있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훌륭한 아버지를 강조했다. 우리 남매는 아버지만 생각하면 저절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전부이듯 할아버지나 다른 식구들, 심지어는 이웃 사람까지 아버지에 대해서 초점을 모으고 있었다. 얼굴 한 번도 못 본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어렸을 적부터 그만한 경혜심을 갖기란 힘든 일이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우리 남매에게 아버지란 존재를 절대적인 것으로 못 박아 버렸다. 집안 어른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한 것은 아버지가 일본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온 뒤부터였다. 아버지가 돌아왔다는데 오히려 어른들의 얼굴은 침울해 보였다. 어머니의 얼굴 역시 그늘이 걷히지 않았다. 아버지가 왜 집에 안 오셔요? 내 기억에는 누나가 그렇게 물었던 것 같다. 어머니가 대답했을 것이다. 아버진 바쁘시단다. 일본 순사가 무서워 그런 거지? 어리지만 영리한 누나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물었던 것이다. 그때 할아버지의 집에 일본 형사가 자주 드나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그들이 누나와 나를 매우 귀엽다는 듯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일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우리 아버지가 저처럼 좋아 보이는 일본 형사들을 무서워한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어린 우리들을 앞에 놓고 무엇인가 열심히 설명했던 것 같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라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들로부터 우리의 것을 되찾아 대기 위해서 아버지가 싸우고 있다는 것. 그러나 지금 그들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아버지가 몰래 숨어 다니며 싸워야 한다는 것 등을 얘기했을 것이다. 어느 날 밤 우리 남매는 우리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초췌한 얼굴에 한 남자를 보았다. 일어나거라. 아버지가 오셨단다. 그렇게 활짝 피는 어머니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꽃 같았다. 계속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애들이 많이 컸군. 안경을 쓴 그 남자가 부스스 일어나 앉은 내불에 그의 손을 댔다. 그 손이 몹시 차갑게 감촉됐다. 그가 누나의 몸에 손을 대려고 하자 누나가 뒤로 물러앉았다. 애들이 당신을 많이 닮았군. 특히 제가 더 그래. 그 남자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심드렁한 것처럼 틀렸다. 누나의 이름이 있는데도 쟤라고 불렀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안 그래요. 애들이 모두 아버지를 닮았다던데요. 이상하게 어머니는 탈떠 있었다. 그러나 그 남자는 그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우리들에게서 눈길을 걷어가 버렸던 것이다. 그는 일어서고 있었다. 애들한테 날 봤다는 얘기를 못하도록 하시오. 방을 나가면서 그 남자가 어머니한테 남긴 말이었다. 아버지와의 첫 상면은 그렇게 이루어졌다. 우리들이 생각했던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에 대해 실망할 겨를을 어머니는 주지 않았다. 훌륭한 아버지가 그처럼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크고 대단한 것에 대해 어머니가 좀 전에 그 밝은 얼굴로 설명했던 것이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의 조상 내게 있어서 그러한 말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러한 것을 나쁜 사람들로부터 되찾는 일을 한다는 것만은 어렴풋이 이해가 갔다. 그리고 내가 두 번째 본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방에서 일본 사람들한테 잡혀가는 모습이었다. 집안이 떠들썩해 잠을 깼던 것이다. 고모가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 그 고모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더라면 집안은 지죽은 듯 조용했을 것이다. 누나와 내가 방문을 열었을 때는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서 둘러싸여 막 대문을 나서고 있는 참이었다. 우리들이 문을 여는 소리에 아버지가 뒤돌아 보았을 것이다. 아버지는 누나와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거려 보았다. 얼굴에는 보일 듯 말 듯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것이 누나와 내가 아버지로부터 처음 얻어낸 사랑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들 어린 가슴에 뿌리 내리기 시작한 기중한 사랑의 씨앗을 짓밟아 버렸다. 해방이 되면서 아버지는 우리들로부터 떠나갔다. 아버지가 그처럼 어렵게 찾아낸 크고 위대한 것이 우리들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아 갔던 것이다. 훌륭한 아버지는 해방이 되자 몹시 바빴다. 매일매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야 했고 또 어느 날 일어나 보면 아버지는 집을 떠난 뒤였다. 우리들은 얼굴 보기가 힘들었다. 훌륭한 사람은 저렇게 바쁘시단다. 어머니가 손님 접대로 바쁜 사이사이에 그런 뜻이 담긴 눈길로 우리 남매를 어루만져 주었을 것이다. 나라를 찾고도 모자라 더 큰 것을 찾아나선 아버지를 우리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머니는 얼마나 고심했을 것인가. 해방 그 이듬의 봄 아버지가 어머니를 쫓아낸 그 사건만 아니었어도 우리들은 더 크고 위대한 것을 찾아나선 훌륭한 아버지를 우리들 가슴에서 도려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납득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어머니가 우리 남매에게 강조한 말은 어른들의 세계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것. 그리하여 너희들이 어른이 되면 그때 비로소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 결국 우리들이 크게 되면 아버지가 역시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했을 것이다. 어머니가 우리 남매를 이끌고 숨바꼭질하듯 종적을 감추는 아버지를 그처럼 끈질기게 찾아나선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다. 어머니만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했기 때문이란다. 왜 안변까지 안 가는 거야? 이상한 일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안변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알아낸 뒤 우리 남매를 그곳까지 데리고 간다고 해놓고는 안변 못 미쳐 신고산역에서 내리게 했던 것이다. 기차를 탔던 첫 추억은 그런 것이었다. 기차를 타기 위해 평산역으로 나가다가 나는 그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것은 어른들의 이해할 수 없는 배신에 대한 일깨움이었다. 그때서야 나는 누나가 처음 제안한 걸어서 남천까지 가자는 말을 따르기로 했던 것이다. 남천읍이 멀리 바라보이는 지점에 이르러 누나와 나는 길 옆으로 흐르는 도랑물에 얼굴과 손을 씻었다. 처음 발을 들여놓는 마을에 대한 불안 같은 것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들은 누나가 지고 온 무명 손수건을 빨아 짠 다음 거기다가 물 묻은 얼굴과 손을 씻었다. 누나가 그 손수건으로 내 목에 묻은 물기를 말끔히 닦아주면서 물었다. 덕수야 배고프니? 배가 고팠다. 그러나 나는 배가 고프다는 게 뭔가 부끄럽게 생각되었다. 아니? 나 배고프지 않아? 그렇게 대답하면서 남천읍을 내려다보니 아지랑이가 가물가물 읍내의 풍경이 일렁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느닷없이 야릇한 슬픔 같은 게 가슴을 점이어내는 느낌을 받았다. 한낮의 녹음과 햇살이 너무나 싱싱하고 눈이 부신대도 형언하기 어려운 서러움이 번져오르고 있었다. 문득 돌아본 누나의 얼굴도 그랬다. 입을 꼭 다부지게 다물고 눈을 내리깐 채 조용조용 걷고 있는 누나의 얼굴에서 나는 슬픔 같은 걸 보았다. 어쩌면 그렇게 어머니를 빼 닮았다는 말인가. 그러나 누나는 어머니와 달랐다. 어머니가 언제나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다면 누나는 히로애락을 얼굴에 곧잘 드러내 보이는 편이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 앞에 숨소리 하나 크게 못 내고 그대로 순종하는 인상이라면 누나는 적어도 그 운명적인 것에 맞서 버티지는 못할 망정 요리조리 요령껏 몸을 피해보려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었다. 어렸지만 나는 그때 삼십이 넘은 한 여인 내와 아직 세상에 때를 묻히지 않은 열두 살 어린 여자애를 함께 묶어부는 데 버릇이 돼 있었던 것이다. 누나는 내게 또 하나의 어머니였던 것이다. 음내가 가까워지자 나는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먹은 것도 없이 오줌이 자주 바려웠다. 아이들을 따라 뒷산 골짜기 두어평 댐집한 바위꿀 속에 호랑이가 새끼를 낳았다고 해서 그걸 확인하러 갈 때도 이처럼 오줌이 자주 마려웠다. 담력이 큰 아이들이 앞장서고 내 또래의 작은 애들은 그 뒤를 따랐다. 그때 그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불안을 잊을 수가 없다. 호랑이 닿! 앞서 들어가던 애 하나가 소리치며 뒤돌아 뛰었고 그 뒤를 따르런 애들이 모두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나는 그때 도망치면서 오줌을 쌌다. 물론 그 굴 속에는 호랑이 같은 것은 없었다. 짓궂은 아이 하나가 그런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누나, 정말 아버지를 만날 거야? 개구리 한 놈이 길섭 도랑에서 신장로 한가운데로 뛰어나와 가슴을 팔떡이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개구리를 향해 다가갔다. 이 신장로에 들어서곤 처음 보는 석탄 트럭이 연기를 팡팡 내뿜으며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 게 멀리 보였다. 정말 아버지를 만날 거냐니까? 내가 다그쳤다. 개구리는 내가 다가가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누나는 나보다 대여섯 발짝 앞서서 고개를 숙인 채 아직도 무슨 생각에 골똘한 모습으로 걷고 있었다. 누나! 그렇게 누나를 소리쳐 부르면서 나는 개구리를 힘껏 걷어찼다. 고무신 씨는 발끝이 물컹, 실팍스럽게 닿는 촉감이 좋았다. 개구리는 누나의 앞 햇빛 하얗게 부서지는 신장로 한 복판에 보기 좋게 나가 뻗었다. 그러나 내 고무신은 개구리보다 더 멀리 날아가 떨어졌다. 누나가 비명을 질렀다. 내가 내 다리를 버둥거리는 개구리 있는 데까지 외발로 뛰어가 왼발로 다시 한 번 그놈을 걷어내 찾던 것이다. 개구리는 산비탈 풀섭으로 떨어져 들어갔다. 석탄차가 우리들 곁을 털털거리며 지나갔다. 얼굴에 탄이 새까맣게 묻은 운전대 옆에 조수가 누나를 향해 무어라고 소리를 질러댔다. 누나, 어떡할 거야? 아버질 정말 만날 거야? 누나가 내 고무신짝을 주어다 내 앞에 놓으면서 말했다. 덕수야, 너 아버지 만나는 거 겁나서 그러니? 나는 찔끔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아버지를 만난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쩌면 나는 아버지 얼굴을 보는 순간 오줌을 쌀는지도 몰랐다. 아버지 만나는 게 그까짓 게 뭐가 무서워? 그러면? 그까짓 아버지를 뭐하러 만나? 얘가? 못하는 소리가 없네. 아버지를 보고 그게 무슨 소리니? 누나의 얼굴이 빨갛게 상기돼 있었다. 어머니가 아버지 만나면 큰일 난댔잖아. 나는 고작 그 말을 또 한 번 들고 나왔을 뿐이다. 기차를 타려다 그만두고 신장로로 들어서서 걷기 시작했을 때 누나가 불쑥 말했던 것이다. 덕수야, 우리 오늘 아버지를 만나보자. 그것은 뜻하지 않은 말이었다. 아버지를 만나보다니. 그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호랑이 구례가 호랑이를 만져보자는 말과 같았기 때문이다. 고향을 떠나 여기저기 또 도는 두 해 동안 우리 세 식구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만나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물론 아버지를 혹은 아버지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아주 먼 발치서 몰래 훔쳐본 적은 몇 번 있긴 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는 집이라고 일러준 그 집 주변을 서성거린 것도 여러 번이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집에 들어가 아버지를 만나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아버지를 만나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어머니가 우리 어린 남매에게 못박은 불문을 이었다. 우리는 어머니의 말을 어겨서는 안 되었다. 어머니가 말하곤 했다. 너희들이 아버지한테 들켰다간 아버지를 영영 잃게 될 게다. 그럴 때마다 내가 짐짓 투명 부렸다. 못 보면 어때? 난 아버지 안 봐도 좋아.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눈에는 파르르 노여움이 잡힌다. 이 녀석아, 아버지 없는 호래자식 되고 싶어 그러냐? 그래도 좋아. 내가 그처럼 고집스럽게 버틸 때면 어머니 눈가에 그 파르르 일어난 노여움이 금세 슬픈 표정으로 바뀐다. 이 녀석아, 그렇게 되면 이 호미도 영영 못 보게 될 게다. 그것은 사뭇 협박이었다. 우리들이 아버지한테 발각되는 날이면 어머니가 우리 남매를 버리겠다는 엄포였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워요? 내가 따지고 들었다. 누나는 결코 나처럼 무례하지 않았다. 아버진 훌륭한 분이셔. 지금 아버진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우리와 헤어져 사시는 거야. 그럼 아버지하고 함께 산다는 그 여잔 뭐야? 나는 슬쩍 어머니의 얼굴을 살폈다. 그러나 어머니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 여자에게는 너덧살된 여자아이도 있다고 했다. 아버지를 도와주시는 분이지. 아버지한테는 그분이 필요하거든. 첩 같은 거야? 그 순간 나는 어머니의 얼굴이 헬쑥하게 변하는 걸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말소리는 다름없이 조용하다. 아무튼 아버지를 위해서 너희들이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을 위하는 길이란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우리들은 그것이 어머니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로 했던 것이다. 훌륭한 사람의 삶은 때로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는 어머니 같은 삶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어머니로부터 세뇌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의 삶의 방식에 길들여져 있었던 것이다. 우리 세 식구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는 철새였다. 안변, 장전, 사리원, 아버지는 여러 곳을 옮겨다니며 살았다. 아버지가 원산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들은 원산 못 미쳐 어떤 마을에 자리를 잡는다. 그곳에 자리를 잡는 즉시 어머니는 2, 3일간 어떤 때는 거의 일주일을 원산에 나가 아버지의 소재를 찾아 헤맨다. 아버지를 찾는 동안에 어머니는 꼭 신들린 사람 같다. 제정신이 아닌 것이다. 우리 남매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다. 드디어 아버지가 있는 곳을 알게 된 그런 날 저녁이면 우리 남매는 어머니의 더 없이 행복하게 보이는 밝은 얼굴을 만나게 된다. 내가 처음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던 밤 고향 할아버지의 집에서 본 어머니의 그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희한한 일이다. 아버지의 소재를 확인했다고 해서 저처럼 얼굴이 밝을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가 한때 머물던 어떤 마을의 아편쟁이가 아편주사를 맞고 날 때마다 희낙낙해 보이던 그런 얼굴을 어머니가 해 보이다니. 그런 날 밤이면 어머니는 우리들에게 잠자리를 해준 다음 등잔불을 당겨놓고 우리들이 쓰던 몽당연필을 이용해 편지를 쓰는 것이었다. 양면 괴지 서너 장을 앞뒤로 꽉 메어 쓰는 편지였다. 어머니의 필적은 보통 것이 아니었다. 전여 시절 소학교 선생님이었다니 그런 좋은 글씨를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어머니가 편지를 쓰는 대상은 정해져 있었다. 아버님 보시옵소서.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때로는 할아버지 대신 고모에게 쓰는 편지도 있었다. 아주 드물긴 해도 어머니는 애할아버지한테도 편지를 썼다. 어떻든 등잔불 밑에서 편지를 쓰는 어머니의 모습은 아름다웠다. 등잔불 빛에 드러난 어머니의 뽀얀 턱과 그 턱 밑으로 흘러내리는 목의 선을 통해 나는 처음으로 아름다움을 익혔던 것이다. 편지를 쓰는 어머니의 얼굴 표정이 그 선의 아름다움에 걸맞게 진지해 보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나는 그렇게 편지 쓰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잠들곤 했다. 그러다가 문득 어떤 기척에 놀라 잠을 깨어볼 때면 나는 영락없이 어머니의 우는 얼굴을 보아야 했다. 어머니는 편지 쓰기에 취한 채 흐느껴 울고 있었던 것이다. 흐느껴 운다는 표현은 어쩌면 맞지 않을는지 모른다. 어머니는 결코 소리내어 울지 않았으니까 말이다. 소리내어 우는 것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들먹이는 누나의 울음소리였던 것이다. 그렇게 아버지의 소재를 확인한 어머니는 한 열흘쯤 뒤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사는 집, 때로는 아버지가 들른다는 그 관청을 일러주면서 그곳에 다녀오라고 했던 것이다. 그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당신이 다시 한 번 확인하면 될 터인데도 꼭 한 번은 우리가 그곳을 확인하게 했으니 말이다. 어쩌면 우리가 아버지에게 들키기를 마음속으로 바랐는지도 모른다. 오늘 누나가 아버지를 만나자고 한 것도 그러한 어머니의 속셈을 생각해서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누나는 나이에 비해 생각하는 것이 웅숨깊고 다부졌던 것이다. 덕수야 겁내지 마. 남천 읍내 초입이었다. 누나의 입은 더욱 다부지게 다물려 있었다. 아버지를 만나야 해. 누나는 거듭 다짐 두었던 것이다. 어떤 일에 이처럼 자신의 결단력을 내보인 누나를 나는 처음 보는 것이다. 정미소의 허름한 벽에 김일성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새로 옮겨온 학교에서도 나는 먼저 학교에서처럼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배웠다. 누나는 더 많은 것을 배웠을 텐데도 학교에서 배운 것을 집에 와서 말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들은 공산당에 관한 얘기를 들어놓으면 고개를 돌려 외면했다. 누나, 아버지를 만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 오줌이 마려웠다. 인가에 들어서기 전 산비탈 아무데서나 오줌을 쌓아버릴 걸 하는 후회가 된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린 거야. 뜨다도 없이 누나가 그런 말을 했다. 나는 그처럼 매몰찬 얼굴을 한 누나를 아직 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를 너무나 빼닮은 데다가 어머니의 말에 단 한 번도 무례하게 맞서 본 적이 없는 누나의 이런 변화 앞에 나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렸다. 그처럼 간결 명확한 단정으로서 누나는 이제까지 우리들의 우상이었던 아버지를 단숨에 팽개쳐 버렸던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우리 어린 남매의 전부인 어머니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누나의 말은 하나의 도전이었다. 덕수야, 너도 이건 알아야 해. 어머니가 우리를 남겨두고 돌아가시려고 했던 거 말이야. 무슨 얘기야, 누나? 나는 누나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이제 누나는 내게 거인처럼 보였다. 어머니는 두 번이나 돌아가시려고 했던 거야. 어머니가 이웃 아주머니하고 얘기하는 거 내가 다 엿들었어. 그 한 번은 나도 어렴풋이 알고 있는 일이었다. 박수고개 소나무까지의 나를 없는 데 쓰던 띠로 목을 맺던 일. 그 일을 두고 어머니가 말하더란 것이다. 정신을 차려보니 시아버님과 애들 고모가 보였어요. 뭐든 말을 하고 싶은데 혀가 이만큼 빠져나와 도무지 제자리로 들어가질 않더군요. 입에서 수수뜨물 같은 게 술술 흘러나왔어요. 또 한 번 어머니가 이 세상을 버리려고 했던 것은 누나가 두 살 때라고 했다. 아버지가 일본 유학을 떠난다며 할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였을 때였다. 그때 애아버지가 저한테 아주 내놓고 얘기하대요. 다른 여자와 함께 일본 유학을 간다고요. 그러니 기다리지 말라는 거였어요. 애아버지가 그 여자 사진을 내놓는데 보니까 제 학교 후배대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충동이 바로 이거구나 생각했었지요. 앞이 캄캄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은하를 들첩고 뱀내 강으로 갔어요. 그때 헛구역질이 났는데 그게 바로 덕수를 뱀 첫 입덧이었거든요. 그 입덧이 아주 조금 뒤에만 났더라도 덕수는 세상 구경을 못하고 말았을 거예요. 어머니 뱃속의 내가 어머니 복습을 구했다는 얘기다. 누나 지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여자가 그때 일본에 같이 간 여자래? 다른 여자야. 아버지가 산속에 숨어 살 때 만난 여자래. 누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누나는 내 친구가 아니었던 것이다. 부쩍 어른스러워 보이는 누나가 아주 먼 데 있는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어른들의 비밀을 그처럼 내숭스럽게 감추고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니. 갑자기 봄볕이 등에 겹도록 또곤했다. 어깨에서 힘이 쏙 빠져내리며 다리가 팍팍한 것이 아무되고 주저앉고 싶었다. 앞에서 타박타박 걷고 있는 누나가 갑자기 거인처럼 생각되었다. 누나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말일까. 우리들의 전부인 어머니를 한낱 한 남자에게 버림받은 천한 여자로 전락시켜 버리다니. 거기다가 누나는 어머니가 그처럼 찾아 헤매며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아버지를 나쁜 사람으로 뽀빠가 버리려 하는 것이다. 대낮인데도 읍내 거리는 좋은 듯 한산했다. 그러나 언덕조 학교인 듯 싶은 곳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다. 몇 마디 째지는 듯한 목소리에 이어 행진곡이 들려왔다. 읍내 중심 벽에는 더 많은 벽보가 붙어 있었다. 읍의 북쪽 신장로 위에 트럭 한 대가 나타났다. 우리가 좀 전에 본 그 석탄 트럭이었다. 그 트럭은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청년들을 꽝 메어 태운 채 확성기 소리가 나는 언덕 쪽으로 팡팡 기어오르고 있었다. 난리가 난데요.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여 서기만 하면 난리가 곧 터질 거라고 수근거렸다. 어느 마을이나 젊은 사람들이 병정으로 뽑혀 나가느라 떠들썩했다. 이제 38선은 개미 새끼 하나도 못 넣는 놈대요. 먼저 넘어간 사람들은 이남에 있는 양코쟁이들이 다 잡아 죽였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 실상 우리도 원산 근처에서 눈이 파랗고 코가 높은 소련 사람을 본 적이 있었다. 사람들은 소련 사람들을 해방군이라고 불렀다. 어머니가 그려준 약도는 너무나 정확했다. 남천면 공예당 왼쪽으로 두 번째 골목을 통해 한참 나가다 보면 조그마한 개천이 있고 그 개천에 걸린 나무다리를 건너 떡방아깐 옆에서 오른쪽 길로 백보쯤. 거기 어머니가 말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떡방아깐 옆이었다. 나는 아무데고 오줌을 깔기고 싶었다. 입속이 바싹 말라들었다. 가슴이 온통 방망이 지렸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다. 얼마 전부터 입을 꼭 앙 다물고 내 앞을 걷던 누나가 내 뒤로 비실비실 뒤떨어지기 시작한 일이다. 문득 뒤돌아 보았을 때 나는 누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 것을 보았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다. 왜 그래 누나? 나는 더러 겁이 났던 것이다. 덕수야 우리 아버지 만나지 말자. 누나가 겨우 들릴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덕수야 아까 내가 일부러 그래봤던 거야. 우린 아버지를 만날 수 없어. 누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누나가 다시 말했다. 어머니도 이때까지 아버지를 못 만났는 걸. 내가 말하고 싶었다. 누나는 이제 내 눈에 거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무서워서 그런 거지? 누나가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내 눈을 온 내려다 보며 말했다. 덕수야 어머니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못 만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어머니 말이 맞았어. 아버진 우리를 보면 어딘가 또 도망을 갈 거야. 어머니는 아버지가 도망가는 게 겁이 나서 그러시는 거야. 누나, 아버진 왜 자꾸 도망만 다니지? 아버진 우리가 무서운 거야. 누나가 그렇게 단정을 내렸다. 어쩌면 그것은 누나가 무심코 내던진 말에 불과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말이 나한테 던진 충격은 컸다. 왜 우리가? 왜 무서운 거지? 그러나 누나는 내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안 한 것이 아니라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13살 어린 누나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겠는가. 훗날 나는 누나의 그 생각이 아버지를 용서하려는 그래서 그네의 가슴에서 아버지를 지워내지 않으려는 안간힘 같은 것이었을 게라고 생각했다. 어머니가 말한 그 드티나무 조금 못 미쳐서였다. 누나!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누나를 불러 세웠다. 내 아랫도리를 내려다보는 누나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다. 그래, 그만 돌아가자. 마치 안도야 한숨을 내쉬듯 누나가 속삭였다. 원산에서도 안변에서도 그리고 사리원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날 또 우리는 아버지가 살고 있다는 그 골목 입구까지도 가지 않은 채 돌아섰다. 내가 바지까랑이 속에서 뜨거운 것을 줄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를 거기 보냄으로써 우리 남매에게도 이 세상에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을 일깨우려는 어머니의 속셈이 터득되는 그런 조짐이었던 것이다.